아 컴퓨터는 지치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는다 프랭크 캔달 미국 공군장관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 공군은 얼마 전 인간대 ai 전투기 간의 공중 대결 실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ai와 인간 전투기 대결이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AI 전투기의 파일럿 2명이 탑승했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정도로 AI 조종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이번 게임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미국은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켄달 장관은 AI 전투기 앞자리에 타고 최고 시속 880km 속도로 비행하면서 인간 조종사가 조종하는 전투기와 가상 대결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컴퓨터는 지치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가능한 한 완벽에 가깝게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발표는 중국 등 다른 나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 대결을 벌이는 수준이지만 실제 전투기에 AI 두뇌를 넣어서 비행을 시키는 건 미국이 유일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인 듯한데요. 실제 전투기에 AI 두뇌를 넣어서 비행을 시키는 건 현재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 방법으로 AI가 스스로 더 나은 전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게 미공군 측 설명입니다. 이 전투기는 X-60이라고 부르는데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계 스스로 학습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 조종사가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임무를 AI에게는 맡길 수 있습니다. AI 전투기를 의도적으로 희생시켜 적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0번 정도 인간과 가상 대결을 벌였는데 이미 그 중에 몇 번은 AI가 인간을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공군은 2028년 첫 도입을 시작으로 AI 전투기를 총 1000대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AI를 접목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나섰는데요. 조종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딥러닝을 통해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지휘, 통제, 통신, 정보 능력까지 갖춘 AI를 장착해 공격성과 생존 능력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AI 도움을 받아 전투기를 몰거나 기지가 통제하는 원격 조종도 가능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쓰이는 자폭 드론처럼 사람 없이 자율 조종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 매체들은 6세대 전투기가 2030년대에는 기존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공군은 5년 내 수백 대, 중장기적으로는 1000대 이상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2019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에는 6세대 전투기 개념도를 공개했습니다. 국제연합군도 있는데요. 영국, 일본, 이탈리아 연합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연합이 각각 공동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우디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같이하자는 제안을 해왔었고요.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6세대 전투기 엔진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카이는 5세대를 건너뛴 6세대 개발을 염두에 둔 듯한 뉘앙스를 내보내고 있어 분명 6세대 개발을 위해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군사 선진국들이 뛰어든 6세대 개발 전쟁에서도 미국은 벌써 AI를 탑재한 시험기를 통해 인공지능 전투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어 천조국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앞서나가고 있는 미국의 6세대 AI 탑재 전투기 개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도 이러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국산 전투기 KF-21이 5세대를 거쳐 6세대 전투기로까지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